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9일날 한국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많이 문상 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거기 모습이 주인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 삶을 보게 되면 인권 변호사라든지 또는 시민 운동가라든지 또는 약자를 위해서 산 사람 또는 여성 인권에서 산 사람이라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치가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좀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아주 큰 성공을 거둔, 많은 명예를 얻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살을 했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것은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자살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존재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얘기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고 고민도 많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시달미에 많이 있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 자신의 문제를 누구하고 상의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혼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흑암의 권세가 공격한 거죠 여러분 사단이 충동제를 하게 되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만 보더라도 자살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몇 년 전에 죽었던 노무현 대통령 또 부산에 있었던 안상영 시장 또 이번에 서울시장 아주 탑에 해당되는 최고 지도자들만 이렇게 자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정말 common적인 것입니다 한국의 한국의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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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은 또는 많은 한국의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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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들도 있죠 한국에서 보면 조금 common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흑한테 당한 것이죠 저는 한 번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의 영혼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성공, 대통령도 되기도 하고 또 시장도 되기도 하고 서울시장이라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인데 과연 그것이 성공했냐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들고 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돼요 참 성공의 해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참 성공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실 하나를 모르게 되면 모든 것이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완전한 실패를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는 흑암에게 다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기준을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마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순정하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참 성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곤도전서 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모두 문제 끝납니다 정말로 해답을 찾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그 해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형제가 되는 것이 마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시브리서는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구원의 창시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창시자라는 것은 개척자로요 개척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그분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또 14절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말씀해 보이는 게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 인간을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왕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 되심을 선포한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형제와 같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와 같이 됐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원약의 자손과 함께 같은 몸이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원약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원약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속죄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만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대속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사셀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 레기 심정의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사셀 양 그 대속죄 일날 그 시생 제물로 염소 두 마리를 이렇게 잡는데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마리 그것은 요하를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셀 양은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보내서 아사셀을 먹도록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속죄 양은 피를 내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피를 가지고 주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기 심정의 27절 말씀 보게 되면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염소의 피를 성수에 들여다가 속죄염소가 속죄하였은 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하게 드리는 이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피를 내가 죽여가지고 피를 내가가지고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다 이렇게 뿌리지만 나머지 그 가죽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똥까지도 완전히 밖에 나가서 불태워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염소는 피 외에는 다 태워버리는데 피는 다 가지고 들어가서 성수에 다 뿌리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받게 죽으신 것은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염소를 다 태워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온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조금 더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드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죄로 있는 모든 피를 완전히 다 쏟아버린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속죄 원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기에는 대제서장이 대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서장의 임무를 맡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마태봉 11장 23절을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하면 구약이 언제 끝나느냐 바로 요한까지가 구약이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모든 선자와 제서장 모든 왕이나 모든 사약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언제 끝나느냐 바로 요한까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이후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시작되는 걸 나타내고 요한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인수인계되는 과정이 바로 요식이란 말이에요 그 인수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때가 바로 인수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수를 받으면서 왕, 재상, 선자, 직분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메시아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걸 세례 요한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 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이마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줄 알라 하셨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안 보고 네가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해 줄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해준 거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구약을 종결짓고 예수님과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하고 난 다음에 그 인성은 이제 그 사회관 모든 것을 끝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10편 110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요한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 세대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도다 하면서 영원한 제사장 되신 메시아가 이렇게 등극할 것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앞으로 구약시대 끝나는 새 시대에 레이족석이 아닌 대제사장에 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왜 레이족석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이족석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레이족석 대제사장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의 후손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죠 그런데 그 여자의 뱀이 사단의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무엇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냐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깨끗이지만 그 메시아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바로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죽는 것으로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돼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요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앞으로 올 대제세장이 신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죄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메시아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문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거절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있는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시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의 두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대속죄일 날에 일어났던 그 일을 바로 여기서 성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받고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피를 흘리면 우리 죄가 용서 받느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이 피를 재단에 뿌림으로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들고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벗겨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이 하나님의 성소에 바치게 될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래요 그래서 11에서 9장 12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성화주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필요 영원한 속죄는 이르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역에 구역에 있는 제사장들은 천마다 염소나 송아지를 해가지고 그걸로 죄를 용서한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양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벗겨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속죄는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됐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언약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가 없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원한 이 속죄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정말 이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 몸을 다 태우고 피를 완전히 흘리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희생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귀중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완전히 다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통과 환란과 모든 죽음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참 해결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시고 답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걸 그분이 그의 서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 땅에 살면서 제일 고통을 많이 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저번에 기도 수집에도 나왔습니다 이 애급에서 종로를 하면서 노예 짓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바로 바로의 종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기도 수집에서 중요한 게 바로는 누구의 종이었느냐 바로 사단의 종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론은 사단의 종으로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냐 말이에요 이 강력한 애급 제국의 바론으로서 왕으로서 수많은 나라를 공격해서 많은 나라를 점령했던 거예요 바로 이 사단이 추구하고 있는 자기 욕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전쟁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오고 죽이기도 하고 또 와서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포로로 이 포로로 잡아온 그 백성들을 바로가 제대로 대접할 이유가 없죠 바로 사단의 종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인간은 포로로 잡혀오고 체포되어 있던 모든 백성들은 정말로 노예살이 종살이 정말 그 고생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 누구냐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종로를 탄 데서 포로 생활하는 데서 해방시켜줄 분이 누구냐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언약의 피 어린 양 하나 잡았는데 해방됐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만 잡으면 된다는 것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6월절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 보지 않습니까 양의 피 피 하나를 가지고 바로를 심판한 거예요 양의 피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는 다시는 손을 대지 못했어요 건드리려고 아주 멸망당하는 비참한 꼴을 당하겠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세 절기를 지켜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만 지키게 되면 너희들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오순절이 바로 뭡니까 오순절을 의미하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인도하실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뭐냐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신문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라 만나자 이 절기만 지키게 되면 항상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세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양에서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사대행전 1장 1절 3절 8절 나타내고 있죠 바로 우리가 자회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셋을 누리기는 한 어떤 존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응답받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잡을 것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를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붙잡힌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도 주로에서 살고 죽어도 주로에서 죽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께서 추구합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